안녕하세요. 쑥쑥안쑥입니다. 광교 호수공원에도 이렇게 멋지게 벚꽃이 피었습니다. 벚꽃길 따라 저녁 산책을 했습니다. 함께 걸어보실까요? 벚꽃길 따라 저녁 산책을 했습니다. 벚꽃길 따라 저녁 산책을 했습니다. 벚꽃길 따라 저녁 산책을 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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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, , 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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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안녕!